올림피아드의 새로운 가치관을 독립하고 이를 선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정경래 실장님을 모시고 가치관 선정 경과고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가치관의 중요성과 재정립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고 이와 함께 올림피아드 가치관 재정립 진행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첫째, 올림피아드의 존재의 이유를 밝힌 사명 둘째, 우리의 사업 방식이나 행동 강령에 대한 핵심 가치 셋째, 올림피아드의 미래상을 그린 비전이 그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교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큰 인물을 키워내므로써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공헌한다. 우리의 교육적 실천이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커다란 책임감과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낀다. 꿈과 열정, 올림피아드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의 공헌단이다.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통해 인간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간다. 우리는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써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일깨워주고 격려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경영력, 사랑받는 넘버원 교육기업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경영력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넘버원 교육기업으로 묵득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우리의 꿈이다. 묵득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뜨거운 가슴으로 힘차게 전진하자. 주식회사 올림피아드 교육 CI 및 올림피아드 수상 BI를 정원호 원장님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호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93년 광진구의 작은 학원에서 시작된 저희 올림피아드하고는 약 20여 년을 무준히 성장해 오며 많은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주식회사 올림피아드 교육 이게 이번에 변경된 사명입니다. 변경된 주식회사 올림피아드 교육은 초중고 수학 전문 브랜드 올림피아드 영어 전문 브랜드 OLA 잉글리시 영어 체험학습 브랜드 안양 영어마을과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발을 위한 드림원시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수학을 재미있고 신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올림피아드 선생님들의 열정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디자인 개발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영혼, 열정, 꿈, 소통, 감동, 표감 이런 컨셉 방향을 통해 많은 키워드들로 도출되었습니다. 쉼표 모양을 최종 모티브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친근하고 세련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BI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올림피아드 수학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수학 BI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과목 하면 굉장히 수학 과목에 비해서는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과목입니다. 저희의 새로운 슬로건은 영어로 행복한 OLA 잉글리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며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고달투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공간 새로운 색깔을 의미하는 것은요 이러한 학생들의 개개인의 꿈과 희망이 더 깊혀진 우리 학부모와 교사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진야만 올림피아 교육원 여러분 2011년 5월 4일 바로 오늘은 주식회사 올림피아 교육의 역사에서 대단히 뜻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2021년 5월 4일 우리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올림피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한 올림피아의 가치관이 있었기에 강했다고 회고할 것입니다.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하자는 것입니다. 올림피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교육기업이 되고 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가진 핵심 컨텐츠 프로그램이 해외로 추천되는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사명 영원히 살아있는 교육 이 핵심 가치 수관 내용 같습니다. 좋은 세상 만드는 일을 이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올림피아 전체 구성원의 의원이 하나로 취업돼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더욱 소중한 느낌이 들고요. 일단 제 소감에 앞서서 수개월 동안 TFT팀에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명실성반 넘버원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올림피아 교육 또 그 속에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부 저희 고등부 직원들은 이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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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